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은 송조불냉면 안 매운 맛 준비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물냉면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거 이렇게 물냉면으로 먹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양념점 부어본 거 보니까 이정도 양에는 한통 다 들어가겠더라구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되게 기대되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근데 색깔이 되게 빨개요 새콤말콤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양념자 물 냉면 먹어보겠습니다 물 냉면 물 냉면 맛있어요 고기 이거는 볼살이에요 부솟고기 맛있어요 같이 먹어볼게요 음! 진짜 부드러워요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저는 이것도 조금 맵네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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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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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자 아 따로 고춧가루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아.. 맛있는데 네 진짜 조금 매워요 저 사과꾸미 음료 기계로 안 먹자 연어 옴 올리고 부품 아.. 오ês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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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